주님께서 게시록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쑥 들어오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? 마음껏 뭐 문 부시고도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셔서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 나는 니하고 교제하고 싶은데 삼손에게 하나님이 내내 원하셨던 게 그거 같아요 머리카락 잘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나하고 교제하자 나하고 교제 여러분 일개 목사도요 자기 성도 정말 정성껏 밥 지어서 소박하지만 내가 밥 지어서 내가 내 식구 내 성도 먹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날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요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이요 10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여러분 삼손처럼 어떻게 하면 죄짓지 않을까 타락하지 않을까 변질되지 않을까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기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삼손처럼 자꾸 예수 믿어 믿을수록 주일날 뭐 지켜야 될 거 안 지켜야 될 거 머리카락 안 잘리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이번 새벽 부흥회 때 이 하나님의 심정을 난 너와 교제하고 싶다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